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뱅숙 냠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중동의 긴 강을 건너.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편집 중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언바운드 조용민님의 책입니다. 언바운드는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팀에서 일을 하는 저자가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생존 전략이랑 혁신적인 성장 방법들을 소개하는 자기 개발서입니다. 네,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조용민 작가는 2020년 구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베스트 롤모델 팀 리더로 선정된 분인데요.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유튜브 세바시 강연으로 유명세를 얻은 분입니다. 찾아보니까 세바시 이후에도 각종 마케팅이나 브랜딩 강연에 많이 초청되시면서 스타 강사로서 입지를 굳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해진 대본대로 끝났습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추천했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연자예요. 왜요? 인사이트가 있다. 깔끔하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사이트하면 조용민이 그려져. 나도 개인적으로 책도 좋아하고 이런 강연들을 스스로 찾아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강연을 많이 보고 앞으로도 보겠지만 금 몇 년간 조용민 님의 강의를 뛰어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사이트가 이 책에 다 담겨져 있던가요? 나는 70% 정도는 나와 있는 것 같더라. 영상으로. 책으로 들었을 때는 좀 더 깊이가 있었는데 텍스트로 다 담아내지 못한 것 같다. 그렇지. 제대로 못 살렸다. 그러게요. 저는 사실 강연을 듣지 못했고 지금 책으로 처음 만나보게 된 분인데 저도 약간 사례들이 구글의 사례를 많이 이용하셨잖아요. 구글 직원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구글에 대해 혁신적인 기업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어 이러네? 이 정도는 알게 되는데 약간 저의 삶에 접목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렵지. 근데 접목 자체는 원래 어려워. 어? 나는 접목할 게 많다고 느꼈는데. 그쪽에 이래서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 그런가? 아닌가? 근데 뭔가 인간관계다. 팀관리? 펭수객의 인간관계란? 팀. 우리는 어떤 관계지 우리? 인간관계. 갑자기 말하니까 생각나서. 목적 추구를 동의시하고 있다. 어떤 목적인가? 1500명.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오늘. 독서스텔라 오픈 카톡방에 한 분이 들어오셔서. 갑자기 불현대 그런 생각 들었어. 열뭇김 님이 들어오셨죠. 이제 지인에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우리 방송을 추천해달라. 우리의 지인도 추천하지 않는데? 이번 주부터 추천하고 있어. 아 진짜요? 어. 이젠 해도 될 것 같아서. 오. 왜냐면 우리 방송이나 내용이. 중동 아직 안 올라가서 안 돼. 아 예전 거 들어봤어? 다시 들어봐. 진짜 못들어지겠어. 그건 아니고 농담인데. 확실히 극한의 경험부터. 아니 공간의 미래부터 정확히는. 약간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어.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 나의 그거야. 그 앞에 건 다 듣지 마세요. 몇 개월 전인데. 두 달? 그 썸네일에 책 표지가 올라가고 나서부터. 맞아 맞아 맞아. 그때부터 약간 뭔가 많이 분위기도 그렇고 달라졌어. 좋은 방향. 저는 저희 최근에 올라온 여름은 올해 그곳의 나마를 들었는데. 정보성이 아닌 책을 하니까 되게 낯선 거예요. 수다를 떠니까. 맞아 맞아. 나도 진짜 오랜만에. 그래서 뭔가 되게 들을 게 없다라고 느껴진 거 오히려. 우리 수다? 안 궁금한 거지 우리의 수다가. 아니야 이걸 처음부터 들어주신 분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오늘은 알짜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네. 오늘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예전에 풀로 수다 떤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수다 떨러 오는 거였지. 단지 녹음실을 이용한다. 지식 전달 전혀 없고. 아 근데 저희 원래 초창기 컨셉이 그거였어요. 수다 떨듯이 하자. 왜냐면 딱딱하게 하니까 어색하고 재미없다. 수다 떨듯이랑 수다만 떠는 거는 다른데. 너무 수다만 떨러 오니까. 그 뉘앙스의 차이. 할머니야 근데 진짜 정보 전달이 많아져서 그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내 편집하는데 너무 내 스스로 약간 한심하더라고. 아 진짜요? 이거를 내가 뭔가 가다듬고 있는 자체가 장인에게 뭔가 이런 제대로 못된 재료를 이러면서 또 편집의 장인이 된다. 아니 근데 수수... 수술을 해. 죄송합니다. 소설에서도 깊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아 소설은 수술이라고 한 거야 지금? 네. 난 뭐를... 소설에서도 깊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었어야 됐는데 좀 부족하잖아. 너 방금도 수술이라고 그랬어. 소설. 책방송을 하는 애가 3년을 하는데 소설을 소설이라고 발음 제대로 못하는 건 제가 어떻게 판단... 할 말은 다 하고... 다 하고 맞아요. 다 하고 뭘 여기까지... 자 아무튼... 네. 이게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쓰야 할 데 없는 얘기만 하는 거. 네. 어쨌든 저희는... 아 인간관계를 내가 물어봐서 이렇게 됐어요. 응응. 그래. 뭐 좋은 얘기였다. 좋은 얘기였고.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오랜만에 자기개발서를 읽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우리 방송은 처음이야. 녹음은 처음이라고. 자기개발서가? 어. 뭐 있어. 뭐 대변동 이런 거? 노동의 종말? 아 그런 거는 자기개발서가 아니지. 그러니까 없어. 자기개발서. 없나? 정말로? 되게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경영, 경제 이쪽 많이 해가지고 최근에. 약간 머리가 큰 사람들이 보니까. 더 이상 나는... 피지컬. 아니 인신공격이... 지는 자건... 팩트체크. 여러분 팽숙이 머리 장난 아니에요. 팩트체크 해야 돼요 이거. 줄자 가지고 온다. 너 머리 풀면 넉살대. 하지마.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책은 총 5장으로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순서대로 한 장씩 박살내면서 이야기 해볼게요. 1장. 다가온 미래 새로운 생각으로 무장하라. 네. 책의 인트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책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그런 구성까지 가는 데 있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벼워요. 네. 읽기. 할 말을 파트 1. 1장에 다 담아놓은 것 같기도 해요. 응. 그래서 1장만 봐도 돼. 네. 사실은 왜 우리 지금 미래 사회의 성장과 혁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갖추려면 무슨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그렇지. 이런 핵심이 다 1장에 나오더라고요. 응. 네. 이런 성장에 필요한 메인 주제로 세 가지를 제시하죠. 맞아. 네. 뭐지? 첫 번째로 트렌드 세비. 네. 두 번째 딥싱크. 세 번째 콜라보레이션. 그렇지. 이 세 가지를 2, 3, 4장에서 각각 하나씩. 네. 상세히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장에서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응. 각각의 개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행하는 역할들이 한 가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응. 조용진 작가가 본인을. 조용진이 아니고요. 조용민입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조용민 저자가 본인을 대리기사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호프집 알바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듯 사람마다 각자의 포지션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 시시각각 변하는 포지션에 우리가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이 세상은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응. 오프닝도 신선했어. 네. 이거는 맞는 말이고. 응. 그래서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정관념과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 노력.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아 맞아 빨리 습득해야 된다라는 거를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느끼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을 왜 가장 좋아하는 연자인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깨라라는 말은 어디서나 하거든. 네. 앞으로도 할 거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고. 맞아. 근데 그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정말 적절하게 제시해. 와 진짜 저거는 내가 봐도 그렇지만 누가 봐도 와 고정관념 깼다. 박살냈네. 찢었네. 로 느낄 정도의 적절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그것도 지금 우리 세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변화들의 예시. 어떤 게 있었는데요? 너무 많은데. 2, 3, 4장의 책에도 예시가 나오지만. 전광판에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아이가 따라가면서 손을 가리킨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광고에서 활용한 예시라든지 혹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구글에서 구글 컨퍼런스에서 음성합성 기술 재현으로 루이 14세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러면서 홍보 효과를 더했다는 그런 사례들. 회사 생활이나 기업 CEO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 눈높이에서 피부에 와닿는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 좋고. 그래도 몇 가지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일하면서나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제 26페이지에 처음 나오는 게 적응 우위. 여기에 대해 설명하는 게 이 책이 종합적으로는 자기개발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마케팅 관련한 서적이고 개인의 관점 그리고 기업의 관점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생존 전략을 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빠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 적응 우위라는 키워드는 오늘날과 같은 속도의 시대에 기업의 생존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바로 적응 우위다. 말 그대로 변화를 잘 받아들여서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적응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취업한 데이터가 어떤 게 팩트인고 어떤 게 팩트가 아닌지를 필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자기도 나오지만 일본 평균 최근에 유튜브에는 500시간 정도의 영상이 업로드가 된대. 그래서 이제는 정보의 홍수가 아니고 정보의 해일이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유입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취사선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좋은 정보를 선별해 낼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 해야지. 저희 리터러시라는 단어 굉장히. 그렇죠. 했었죠. 박상현 분의 추천으로. 유튜브 얘기하면서. 그 책이 아직 방송에 있나 모르겠네.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어로는. 글 또는 언어, 어휘, 데이터들을 습득하고 이해하느냐. 본뜻을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그거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대요. 데이터가 워낙 다양해지고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나의 데이터를 얻기는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찾으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데이터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결과를 이용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몇 년간 조영민 씨의 강의를 찾아다니면서 나 오프라인에서도 한 3, 4번 봤거든. 일부러 같은 내용인데도 가서 듣고 이랬었는데 유튜브 세바시 다 챙겨보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중에 가장 큰 가치는 고객 입장에서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 생각하라. 이게 가장 내 삶을 바꾼 모토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 사람이. 그걸 바꿔줬어. 정말로. 모든 생활 패턴에 있어서 이건 진짜 수요자 관점이란 게 이렇게까지 중요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반복적으로 내게 강조해 준 사람이야. 물론 우리 방송은 공급자 관점. 지극히 공급자 위주로 돌아가는 개떡 같은 방송이지만 내 삶의 모토는 뭐야. 그렇다. 근데 예전에 이슬 오빠가 얘기했던 것 중에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게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면 되게 모든 것이 편해진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후배와 대화를 하거나 내가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사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나의 커스터머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간단, 명료해진다라고 했던 걸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 이렇게 빡세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 맞다라고 내가 저렇게 멋진 말 했었단 말인가. 이슬 오빠가 한 말이에요. 알고 보니 조영민 전혀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녹아들어서 내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거지. 그치, 그치. 맞는 말인 것 같아. 음, 진짜 저런 멋진 말은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녹음해서는 안 했던 것 같아. 아, 네. 그냥 사담에 단 한 번도 안 했었던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조영민 작가가 책에서 내내 강조하는 게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된다. 어. 고객 관점이어야 된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치. 헤어드라이기 판매하는 예제도 들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헤어드라이기가 저가와 고가가 있고 네. 저가 상품 같은 경우는 여성이 산다. 고가는 누가 사느냐? 어, 남성이 산대. 그래서 살펴봤더니 선물용으로. 여자친구에게 주는 선물용으로 남성들 고가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지. 다이슨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고가의 상품을 마케팅을 하고 문구를 여자친구에게 선물하세요. 고급 선물로 어. 그런 문구를 넣어서 고급 제품을 파니까 판매량이 더 많이 늘어났다. 네. 이런 사례들을 제시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느냐를 조금 더 깊이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39페이지에 데이터의 다양성과 신선도 이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한다. 이 다양성의 입장에서 봤을 땐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관점.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메시지 뿐만이 아니고 더 멀리 깊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방금 이슬님이 말한 것처럼 어. 누가 사지? 라고 했을 때 어. 여자가 당연히 많이 사지가 아니고 더 큰 관점으로 멀리 봤을 때 그러면 국가는 아. 남자들이 더 많이 산다. 그럼 아. 선물로 타겟팅을 하자. 이런 식으로 관점을 더 다른 뷰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을 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냥 좋은 드라이기 만들면 많이 팔리겠지 아니고 많이 찍어내면 그만큼 팔리겠지도 아니야. 네네. 정확히 타겟팅하고 어떤 고객에게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 고민하자. 그런 얘기고 여기서 관점에 대한 단어 나오는데 관점은 이 책과는 조금 별개이지만 관점 디자이너라고 박용호 씨라고 있어. 네. 우리나라 1호 관점 디자이너라고 본인을 포지셔닝한 그분의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과 저자 그리고 조용민 씨와 언바운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류인 것 같아. 정말 관점을 달리해서 같은 사안을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틀을 깨는? 어. 약간 보아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아뱀? 보아뱀 보자. 어린 양자. 보자. 보아뱀 보자. 어 몰라. 나 어린 양자 안 봤어. 생택지 베리. 어. 안 봤어요? 나 너가 4시 오면 3시부터 좋을 것 같다는 거잖아. 맞아요. 안 봤어. 그럼 넘어갈게요. 어린 양자를 한 번 봅시다. 전 그만 보고 싶은데요. 아 진짜? 둘이 안 만... 책도 안 보면서 정한 책도 다 완덕 안 하면서 어린 양자가 굉장히 많은 철학이 담겨있고 그래? 여러분 저는 어린 양자를 안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희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은 아니지. 불경 다음에 꿀안. 꿀안이라고 한 적 없어. 꿀안. 마지막 방송은 꿀안이고 그 전이 성경. 꿀안. 그 전이 어린 양자. 그럼 꿀안 이슬람은 읽을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끝을 생각하면 이미 아직도 녹음 일정이 계속 있어. 그러네. 우리는 마지막이야.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다른 방송 보니까 시즌제로 돌아오더라고. 근데 잠깐 그 생각을 했었어. 좋다. 너무 좋은데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책을 끊어야 된단 말이지. 또 이 JJ로 갈 수도 있는데 나는 밥은 끊어도 책은 못 가겠어. 왜? 진짜 싫어. 들었어? 어. 들었어? 너 들으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마이크에 대고. 뭐를? 진짜로. 근데 나는 그거는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 너도. 지금 몇 년째 책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 너무 좋죠. 어? 뭐가요? 아니지. 뭐가 좋아요? 밥 대신 빵 먹으면 되는데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밥 얘기하잖아 지금 책. 아니 멍청. 아니 아니다. 이 배고픈 친구들.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몇 년간 읽다가 책을 안 읽는다? 안 읽어도 된다? 나는 전혀 기쁘지 않은데. 혼자 읽으면 되잖아요. 녹음만 하면. 아 그거 다르지. 근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느끼지만 정리해서 말하는 거랑 와서 느낌만 터는 거는 진짜 달라. 그치 그치. 어. 네. 뭐가요? 어? 쟤는 지난번에도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 중대에서. 했던 얘기 정리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지가 생각했겠는데 마침 아니 한참 얘기했는데 뭐가요? 난 뭐야. 그래. 계속 읽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즌제에 잠깐 생각나가지고. 네. 그래서 관점 디자이너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오늘 할 얘기가 많아. 네. 관련해서. 그리고 광덕시장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가야지. 관점에서 연장선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아. 근데 이거 쉽지 않은데. 라는 챕터 뭐가? 대체 불가. 이거 중요하죠. 대체 불가 진짜 쉽지 않죠. 난 그거는 가능해. 우리는 다 대체 가능해. 회사에서. 네. 맞잖아. 네. 그쵸. 여기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나 지금 그만하려고 했어. 뭐야. 어. 왜. 맞잖아. 통했어. 되게 감동적이다. 건강검진 날짜도 통하는 사람. 대체 불가하지. 여기서는. 대체 불가야. 감동적이네요. 진짜 감동이란 1도 못 느낀 사람이 하는 말이야. 시리가 말해도 저거보단 낫겠다. 뭐? 뭐? 시리? 어. 시리 시리. 나 시리라고 했다가 혼났어. 시리. 어. 맞아. 내가 시리 아닌 시리. 물고기 말하는 거야? 너가 혼냈구나. 맞아. 물고기 말하는 거야 지금? 아니. 시리.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죠. 이거 그거야. 노래 제목 가지고. 어. 뭐 그런 거 있잖아. 세대별로 노래 가수 다르게. 맞아. 나 거의 50대다. 나 지금 시리 얘기했는데 영화 시리 얘기하고 있잖아. 50대 50대. 시리. 자. 그래. 아무튼. 광덕시장. 그 대체불가능한 사람들 사례로 강릉 소머리 국밥으로 유명한 광덕시장 성공 사례가 나와요. 가보자. 1950년 개업한 식당이라고 하는데 이미 지역 대표 식당으로 자리 잡았고 2호점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식당이 어떻게 유명해졌을까라고 이제 조용민 작가가 분석을 해봤는데 식당 사장님이. 이게 재밌어. 분석을 나름 한 게. 분석이 재밌었어요. 진짜. 내용이 별거 아닐 수 있을지언정. 그렇죠. 내용은 손님들이 줄을 계속 연달아 이어서 서고 계속 기다리는 걸 보고 이 사장님이 CCTV를 주차장에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해서 미리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먹을 국밥까지 미리 불을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결과적으로 식당에 들어왔을 땐 기다림 없이 바로 국밥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을 했더니 고객들의 케어가 좋아지니까 서비스가 좋다고 느낀 고객들은 계속 다시 오고. 그렇지만 줄은 서더라도 들어가서 먹는 국밥은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고. 회전율이 빨라졌죠. 그러니까 위민한 거죠. 이거야말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한 거야. 공급자는 뭐 어차피 손님 와서 일단 앉으면 내가 만들어 줄게. 그렇죠. 가 되는데 그게 아닌 거지. 저자가 제일 감동받은 부분은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기존의 틀을 깨서 CCTV를 주차장에 설치했다. 그게 어떻게 틀을 깬 거냐면 기존에는 CCTV는 원래 보안의 도구잖아요. 목적이 뚜렷한. 목적이 안정장치를 위해서 설치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객의 서비스. 케어를 위해서 설치한 거니까. 그렇지. 그 점에 이제 조용민 작가도 놀라웠다고 하더라고요. 좋아. 좋습니다. 이거야말로 고객의 사용자. 배고프다. 소머리 국밥. 소머리 국밥 드셔보셨어요? 맛있죠. 소머리 국밥을 드셔보셨냐고? 아니 근데 이거는 소머리 국밥이라는. 그건 질문이 아니잖아. 메뉴가 단일 메뉴가. 너무 당연해서? 어 너무 당연해서. 아 진짜? 안 먹어본 사람 있지 않을까? 어? 있지 있지. 왜냐면 소머리 국밥 우리 주변에 안 팔잖아요. 그냥 국밥이 소머리 국밥 아닌가? 거기 팔잖아. 곤지암이 유명하잖아. 아 그래? 양평 가는 길에도 있어. 어 그쪽이 유명해. 어디? 알려줘. 네? 원래 거기가 완전 못 먹어봤어. 또 혼자 갔다 오게? 언니랑 갈 거거든요. 왜 오빠랑 안 가지? 없어서. 너의 오빠랑. 자 광적시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 그래서 또 퀀텀 점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점프 중에 하나야. 네. 퀀텀 점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이나 발전을 하는 도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과학용어인데 양자역학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런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10%의 발전을 초점화하지 않고 1000% 아니면 더 큰 규모로 목적을 달리했을 때 더 많은 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해석을 하면 기존의 한계치. 이미 알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법? 앞서 냠냠이가 말한 대로 1000% 정도라고 하면. 제가 말했어요. 1000%를? 언니가 말했어. 언니가 말했어. 그렇든. 집중 좀 해주세요.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쟤한테 저런 말 드릴 건 진짜 아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뭐야 이게? 그러니까 퀀텀 점프 얘기하는 거 뭐야? 퀀텀 점프가 왜 나왔냐면? 내가 다시 얘기할게. 나 하던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기회를 줘 좀. 오늘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게 하네. 그만큼 모든 분야와 모든 산업에서 그리고 내 일상생활에서 난 퀀텀 점프 하고 싶다라고 느껴. 어떤 부분이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심어준 게 좋다라는 거고. 근데 퀀텀 점프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있을 수 있지만 퀀텀 점프를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이 대체불가능한 사람이 되려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퀀텀 점프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나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어. 어떤 사람이요? 예를 들어 내 주변에 공무원이 있다고 치자. 공무원인 친구. 이 친구가 정말 아무것도 삶에 대한 욕심도 미련도 없고 그냥 9시 나가서 6시 퇴근하고 집 와서 씻고 저녁 먹고 TV보다 잔다. 그렇게 65세까지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은 없어. 오. 응. 무슨 말인지 알지? 너희도 그렇잖아. 내 주변에 너희가. 아 네네. 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5분 단위로 시간 잘라 쓰고 아깝고 막 이거 더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있죠. 있을 수 있지. 있겠지. 근데 나는 몸만 남았어. 아 제 주변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65세까지 살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뭔가 퀀텀 점프 혹은 창의력을 키워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앞서 설명한 트렌드셋이 딥싱킹 콜라보레이션 역량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2장. 2장. 자신의 일에 새로운 기술을 연결하라. 네. 그래서 1장에서 그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세 가지 키워드를 한 장씩 살펴본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게 바로. 트렌드셋이. 네. 2장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세비라고 해서 부위가 두 개나 들어가요. 네. 세비의 뜻이 원래는 이제 사전적으로 능통하다. 요령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단순히 이제 최신 트렌드를 많이 보고 읽고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일 그리고 과제랑 연결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네요. 책에 나온 사례로는 글로벌 기업 하이퍼 커넥트라는 회사에서 화상 채팅 앱의 배경을 없애는 설정 기능을 장착시킨 거 트렌드 세비의 사례로 들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팀즈나 뭐 줌 이런 화상 회의할 때 다 이제 배경 없애는 게 생기긴 했는데 초기에 이 화상 채팅 앱이 개발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저자가 소개를 하면서 놀랍다고 표현을 했던 거는 이 기술이 기존에 없던 게 아니고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을. 다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화상공. 접목한 거죠. AI 기술 중에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해상도를 높여주고 테두리를 따가지고 배경과 인물을 바꿔주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화상 채팅 앱에 접목시켰다. 이런 식으로 트렌드 세비하게 다른 기술과 기술을 커넥션 했다라는 게 놀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프라인 강의에서 한 예로 들었던 게 그 철조망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거든. 철조망이 있는 사진에서 철조망을 제거한 AI 기술로. 그리고 실제 그 배경이 나오는 거지. 배경만. 그거를 지금 현재 구글에서 포토 기술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 어? 근데 갤럭시도 그... 알려줘봐. 난 몰라서 그래. 진짜로. 제 핸드폰은 옛날 버전이라 그런데... 너 왜 안 사는데? 저요? 너무 성능이 좋아요. 오래가요. 접는 거 왜 안 사요? 접는 거? 예쁘다더라. 그거 예쁘다고 느껴 건데? 근데 언니 왜 안 사요? 나 궁금해서. 지금 이게 튼튼해. 잘 되고 있어. 그거 예뻐... 안드로이드 한 2년 쓰면 가지 않아? 보통 그렇잖아. 근데 예쁘다고 하더라고. 아이폰 저 옆에서 트위터 올렸더라고요. 예쁘더라고. 아이폰 13... 나 아이폰 13 살 건데. 다음 달에 나온데. 나도 살 거야. 리뷰 보셨어요? 아니. 앱둥이는 원래 리뷰 안 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앱둥이지. 앱둥이 하면... 지금까지 자기소개였습니다. 냠냠이의 자기소개. 네. 책의 트렌드 세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 번 정도 언급을 해. 내가 정리해봤는데 87페이지에 이처럼 트렌드 세비하다라는 개념에는 사용자 관점에서 인지적, 인체공항적 접근을 한다. 라는 의미로 방금 관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79페이지 조금 앞인데 데이터를 포함해 트렌드를 문제 해결로 연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자 관점이다. 자 중복된 내용이고 71페이지에도 바로 현재의 업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술을 적용해볼 생각을 했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가 나는 이장에서 메인인 것 같아. 결국은 사용자 관점이라는 거. 유저 인터페이스. 수용자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펭수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에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다시 한 번 재정의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많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방탄소년단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렇게 아미... 방탄 팬인가 봐요. 아미가 만들어졌는지. 나 팬이야. 어? 야. 아니 조용민 작가님이. 나도 팬. 나 진짜 할 말 있어. 나 팬이야. 나 진짜 팬이야. 진짜. 내가 얼마나 팬인지 알려줄게. 나는 객관적인 수치가 있어. 내가 진짜 아미인 누나가 있거든. 네. 아미인 누나가 윈블던도 갔다 왔어. 오. 아미 공연을 보러. 코로나 전에. 그만큼 찐인 누나가 나를 야 너 그 정도면 아미다라고 얘기해줬어. 왠지 알아? 진짜요? 진짜 약간 흥불했네. 진짜로 이번에 뭐야? 그 노래. 아 노래 제목들이야. 너무 해. 버터. 버터. 버터라니. 퍼미션 투 댄스. 아 버터 보아다. 그 하여간 버터, 다이나마이트, 퍼미션 투 댄스, 소우주. 네고 합쳐서 내가 몇 번 들었는지 알아? 2만 번 이상 플레이했더라고. 어떻게 알아 그걸? 플레이 횟수 나오잖아. 앱에. 그 한 곡만 파요? 여기까지입니다. 한 곡만 파냐고? 아니 좋으니까 계속 듣는 거지. 반복으로. 그 곡만 계속. 어. 어. 그래서 그걸 보고 누나가. 회원 가입하세요. 돈이든. 돈이든. 나 마음으로. 굿즈 하나 사야겠네. 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굿즈. 그래서. 그래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식은 아니고 아는 누나가 인정해준 너는 아미수준이다. 네. 아미수준으로. 앞으로 아미수준으로 나를. 아미수준으로. 아미수준. 공식 탈은 아니지만 아미수준. 저는 아미수준입니다. 아미수준 괜찮다. 별명으로. 아미수준. 진짜 아미수준이다. 이런 거 있잖아. 괜찮다. 제이제이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연글을 했다. 갑자기 아니 또 여기 나오니까. 그래서 사용자 관점이라는 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구글 철학이 이미 사용자 관점 그 자체인 게 put user first. 이게 구글의 철학이래요. 몰랐어. 저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너무 좋은 거 같아. 삼성은 뭐야? 어? 모르죠. 야 국민기업 삼성을 왜 너는 모르는 거야? 또 하나의 가족. LG. 그쵸? 그거 아니야? 비스포크? 그거 뭐야? 비스포크 삼성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나 문구 있지 않아? 지금 미는 거? 모르는데? 비스포크? 같이 뭐 할 텐데? 뭐 있을 거야 아마. 뭐 그냥 색깔 내가 바꿀 수 있어. 너무 구리다. 죄송해요. 구리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진짜. 그게 뭐야? 저는 그게 주주예요. 저는 제드래곤 팬이에요. 진짜 주주예요 주주. 갑자기. 그래서. 어쨌든 푸트 유저 퍼스트를 얘기한 게 이제 매출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조차 사용자 경험, 사용자 피드백을 중요시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해요. 좋아. 네. 중요하죠. 그게 좀 의아하지만 실제라고 하니까 신기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마케팅이나 서비스를 예로 많이 들고 있는데. 네. 저는 이 부분에서 기억에 남았던 건 이제 코로나 시국에 거리두기로 인해서 굉장히 영업을 할 때 예약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3부로 나눠서 시간제로 분할을 해서 더 많은 회전률과 더 많은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것도 굉장히 상의적 어떻게 보면은 더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이 말은 동의 못해. 자신의 일에 오너십을 가져라. 103페이지. 난 솔직히 이거 바보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봐. 아. 오너십 가질 필요 없다. 내가 오너가 아닌데 왜 오너십을 가져. 다른 의미라는 거지. 이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기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하는 거 보면은 오너십이라는 게 그 일을 완벽히 자기 걸로 만들고 필요에 의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그만큼 이제 오너십을 가져서 일을 해보라 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MZ도 그렇고. 네. 어차피 내 회사가 아니야. 응. 내가 여기서. 그게 가장 크죠. MZ. 임원이 돼도. 맞아. 결국 나는 나가야 돼. 계약직이 돼서. 맞아요. 물론 그러면서 많은 혜택을 입겠지. 그 자리까지 가기. 근데 저도 너무 동의하고 언니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희 나이 또래나 아니면 저희 밑에 세대분들이나 누구도 오너십에 대해서 뭔가 갖고 싶다 뭐 열정이 있다 이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참고로 저희는 30대입니다. 근데 요즘에 느끼는 건데 이기적이라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멋있어. 어? 그게 무슨 말이지? 어? 나 얘기하는 건가? 나 얘기한 건데? 그게 무슨 말이죠? 쉽지 않네요. 오늘. 그러니까 이기적이라서 일을 잘하는 사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일을 스마트하게 끝내고 가는 사람. 빨리 내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냥 집에 빨리 가는 스타일이잖아. 모르겠다. 야 너 했어? 이따 연락드릴게요. 이따 연락드릴게요. 양아치. 양아치라니. 근데 그건 오너십이랑은 좀 결이 다르네요. 어떻게 보면. 뭘 어떻게 봐야 되지? 왜냐면. 그러니까 오너십이.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 봐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다르게 봐야 결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오너십은 내 회사니까 내가 빨리 가는 거. 그리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완벽히 잘해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약간 결이 다르네. 결이. 와봐. 알겠지? 와봐 뭐야? 와봐. 알아들었지? 오너십. 나는 이해했어. 네. 그런 결이라면 이기적인 거는 나 집에 빨리 가서 뭐 하고 싶으니까. 집에 가서. 아니 회사 싫으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지. 근데 이게 내 일인데. 그렇다고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겠다는 건 아니고. 내 일이지만 집에는 일찍 가고 싶으니까. 내 일을 내가 집중해서 끝내겠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오너십은 회사의 목적이 개인의 목적의 요위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일을 내가 빨리 끝내겠다는 그거는 회사의 목적과 얼라인 되어 있는 거죠. 부합한다. 응. 회사의 목적은 일을 빨리 끝내기 보다는 일을 정확히 잘하는 게 더 큰 목적 아닌가요? 그리고 정확히 잘하는 거 포함이죠. 근데 뭐 속도도 같이 포함이겠지. 아니 뭐 그쵸. 그러면. 오너도 아닌 애들끼리 왜 오너십을 계속해요. 어? 약간 그렇게 봤어? CEO인줄. 아니 나 오너십 없어. 알잖아요. 나 새벽까지 일하잖아 요즘에. 아니요. 오너도 아닌. 오너십도 없는 애들 셋이서 오너십을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 갑니다. 그래서 2장에서 그래도 한 가지 정도 정리하면. 네. 키워드. 네. 사용자 관점. 네. 트렌드 세비는 사용자 관점이다. 네. 정리. 자 3장. 다양한 관점에서 집요하게 솔루션을 찾아라. 딥 싱킹이라는 게 정말 깊게 생각해봐라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잖아요. 왜요? 뭐 직독직해?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 약간 성문종합영화 하는 줄 알았어. 진짜. 딥이 깊게고. 딥이 깊게고. 딥이 깊게 생각하다죠. 그 정도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녹음 안 하는 게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고 뒤에 얘기를 하려고 했어. 작가도 뭔가 키워드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썼나 했더니 거기 핵심은 Y더라고요. 응 맞아 맞아. 그렇지. 딥 싱킹의 핵심은 Y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깊게 생각하는가를 봤더니 계속 뭐든지 Y를 생각해라. 한 번 더 고민해라. 한 번 더 고민해라. 그러면. 트렌드 세비가 관점이라면. 네. 여기서는. Y라는 질문이죠. 그렇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 뭐가 중요하지 키포인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역설적인 이야기로 코브라 이펙트나 KPI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트로에서. 네. 코브라 이펙트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드리면 19세기 영국에서 코브라가 너무 많아서 인명피해가 심해지다 보니까 코브라를 잡아오면 이제 포상금을 주는. 그렇지. 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코브라를 키워서 이제 제출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걸 폐지를 했더니 키워지고 있던 코브라가 방생되면서 또 다시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초점을. 무엇이 문제인지가 정확하지. 해야 한다. 그런 얘기. 갑자기 해야 한다. 네. 자. 또 영국의 사례다. 19세기. 네. 이러다 진짜 영국. 또 영국. 아 영국. 신민지. 이제 레바론이 지나가는 길. 그렇죠. 그리고 나세르와 영국 프랑스. 제2차 중동전쟁. 그렇죠. 자. 그렇고. 여기서 얘기해보고 싶은 건 그 사진이 나와서 나는 좀 인상 깊었는데. 네. 아프리카의 물부족 문제. 응. 제대로 된 이유를 찾아라. 115페이지인데요. 플레이펌프라는 기구를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신선했어. 응. 알고도 있고 우리가 TV 광고에서도 본 적 있어. 두산의 광고.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놀이기구도 제대로 없는 아이들에게 놀이의 도구를 제공하는 거지. 응. 플레이펌프가 돌아가면서 물이 정화되는. 네. 정화되는. 그래. 그래서 깨끗한 물도 제공할 수 있는. 네. 이 기능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실패. 한 모델에 가깝다. 응. Y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응. 효율적이지 않았죠. 그 기계가. 그러니까 이 구도와 발상은 너무 좋은데 실제로 이 플레이펌프가 너무 무겁고 힘들대. 그래서 아이들이 돌릴 수 없다는 거야. 놀이기구를 사용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실패 요인이었고. 왜냐하면 강제로 이제 동원돼서 펌프에 계속 매달려 있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 응. 정말 아이디어는 좋고. 실적이잖아. 퀴지도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응. 이야기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자. 근데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라이프 스트로우. 네. 휴대용 정수 빨대.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실제로. 이걸 근데 필터를 갈아낼 필요가 없이 정수된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거면은. 아니. 정수된 물을 먹는 게 아니고 정수가 안 된 물을 정수가 된 것처럼 먹는 거잖아. 왜냐하면 이제 라이프 스트로우에서 미생물 기생충 이런 게 걸러진다고 해요. 그렇지. 대단한데. 이런 기술 정말 칭찬해. 아. 나도 칭찬해. 쟤는 안 해. 칭찬합니다. 자. 그렇고. 그렇게 아프리카의 물 부정 문제에 대한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응. 이것도 인상 깊었고. 어. 저도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든 생각이. 리더 분이 저에게 일을 시킬 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야. 표면적으로 뭐 이거 정리해와. 라고 하면. 내 나름의 기준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응. 이걸 어떤 목표로 어디에 쓰일 용도니까. 라고 설명을 해주면. 목적에 맞게 정리를 해와야 누가 보기에 편하겠다라는 이미지가 되는데. 네. 저는 신입사원 때 그리고 지금도 일을 하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느끼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걸 짚어줘야 한다는 걸 많이 강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턴이랑 대화를 할 때나 많은 경험을 했었어요. 난 순간 왜 놀랐냐면 리더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야. 실제로 이걸 매니저라고 표현하는지 리더라고 표현하는지 난 펭수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라고 보거든. 나에게 일을 주는 사람은 단순히 일을 주는 역할에서의 매니저일 수 있는데. 내가 리더라고 표현하는 건 저 사람이 그래도 나에게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야. 가 포함된 것 같아서. 되게 높이 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요? 아니요? 그분 이름이 뭐야? 실명을. 죄송합니다. 네. 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Y가 진짜 중요하겠다. 그래서 구글에서도 그 Y의 중요성을 강조하느라고. 101이라는 1대1 커뮤니케이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1회 정도 30분 정도 할애를 해서 각 팀원마다 Y를 심어주고. 이것도 일이야. 나도 일이야. 이거 해봐. 이거 진짜 일이에요. 이거 해봐. 처음에야 좋아 보이지? 네번 네번 하면 할 말도 없다 서로. 모르겠어. 이게 상호간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팀원 자체한테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완전 부담이지. Y를 어떻게 심어주지? 얼마나 더해. 언니가 방금 말한 것처럼 업무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너에게 주는 ABCDE에 대해 Y.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준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30분 동안. 1분 30분 동안? 1분 30분 동안은 뭐야? 아. 주 1회. 1주일. 1주일. 주 1회 30분. 당이 떨어졌나 보네. 야 이거 좀 먹으면서 해라. 야 진짜 이건 아니잖아. 주 1회 30분. 1분 30분 동안은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시간 마련해서 주면. 언니는 좋다고 했잖아요. 전 좋아요. 근데 사실 나도 지금 이게 좋겠어 라고 얘기했지만 좋더라. 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본인이 해요. 회사에서. 내 매니저랑. 나는 이런 매니저랑 처음 만나봤어. 좋으시다. 굉장히 좋으신 매니저. 이게. 그냥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근데 그게 있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있어. 맞아. 의도적으로 시간을 빼서? 의도적?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 지향적으로. 처음에 약간 이게 횟수가 많아지면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분의 주요 나를 공략 포인트는. 뭐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관심사로 이야기를 해. 모든 대화를. 거의. 사용자 관점이네요. 진짜 사용자 관점이야. 진짜 능력이다. 진짜 능력이 너무 좋으셔서. 진짜 능력인 것 같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좋네.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먹혀 들어가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이 Y가 중요한 것 같아요. 먹혀 들어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다 보아뱀이야? 왜 이렇게 먹혀 들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저도 Y 중요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스스로도. 그래서 저는 매니저가 안 주면. 그냥 혼자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이건 더 나쁜 애. 대단한데? 아니 근데. 왜냐면. 안 그러면은. 업무가 방향성을 되게 많이 잃어요. 맞아 맞아. 근데 저는. 혼자 찾는 건 너무. 그럴 때 있는데. 내가 Y를 주고 싶어도. 원하지 않는 후배. 아. 맞아. 있어. 너가 그런 애라고? 그런 경우 있어. 있어 있어. 많아 많아. 왜냐면 그거는 Y를 원하지 않는다기보다. 이제 궁금하지 않는 거죠. 아. 아니면. 그 선배가 영향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아. 네가 뭘 나의 다른 점. 니가 뭔데. 가능하죠. Y는 근데 그거랑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그 말 자체도. 그냥. 지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한 거야? 지금? 그래 이제 알았어? 방금 얘기했을 때 캐치했어야지. 안녕. 저희는 사랑으로. 사랑이 넘치는 독서 스텔라입니다. 사랑 스텔라. 갑니다. 네. 자 그리고. 구글의 10배 전략. 구글의 10배 전략. 네. 딥씽킹의 한화로 구글의 10배 전략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업무에 있어서 액션 플랜을 고민할 때. 10%가 아닌 10배의 개선을 추구하는 발상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장률을 논할 때 5% 성장하자. 10% 성장하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울 수도 있는데. 아예 새로운 방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10배 성장하자. 이렇게 센 목표를 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콘서점프처럼. 네. 완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이것도 내 가치관을 바꾼 것 중에 하나야. 방금 이 개념. 내가 아마 너희 둘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세 명 있잖아. 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닌 경우가 난 너무 좋거든. 응. 우리 셋이 모여서. 시너지가 더. 그렇지. 오늘 같은 마케팅 이야기는 한 100 정도 된다면.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15,000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였어요. 그때. 그게 왜 많이 했어요. 15,000인데 왜. 아 오빠가 저희 달병가 만들어줬잖아요. 편집으로. 그렇다면. 갈아서. 중동은 못 만들었어. 중동은 실패했어. 중동은 펭숙이를 달병가로 만들 수가 없어. 실패해버렸어. 그렇지. 편집이 조금 어색해. 책을 좀 타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좋은 거야. 우리 셋이 모였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맡잖아. 계속 역사, 소설, 경제학, 인문학 했을 때. 각각의 책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이 기대가 되는 거지. 음. 다음에는 어떤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까. 기대하시는구나. 그럼. 근데 항상 기대는 실망으로. 그렇죠. 함께 따라오죠. 역대급 실망. 그래서 구글의 10배 전략에서 든 예시보고 신기한 게. 전 구글이 풍력 발전기도 개발한지 몰랐어요. 어 맞아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근데 구글에서 만든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풍력 발전기. 흔히 제주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거. 그걸 손으로 그러면 여기다 설명을 해야. 생각이 안 나서. 풍차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기존 풍력 발전기보다 10배나 높은 효율을 가진 항공기 형태. 마칸이라는 풍력 발전기를 구글이 개발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딥싱킹 10배 전략으로 생각해낸 건데. 100m 이상 높은 곳에 바람을 모아야지만 10배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풍력 발전기를 높은 곳에 세우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발상을 달리해서 발전기 모양이 아니고 비행기 모양으로 만들자. 띄워버렸어요. 네. 그래서 띄워버렸어요. 정말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는 풍력 발전기를 구글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풍력 발전기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PC본 다이어그램이라고 기법의 이름이에요. PC본 다이어그램이 출발점 단계 목표 최종 목표 구조화해서 로드맴을 쭉 만드는 거지. 그 단계 단계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목요일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풍력 발전기도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 본 거고. 네. 여기서 이제 그전에 나오는 설명은 자율주행차. 네. 이게 휴먼 에러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운전이 미숙하거나 사고 직전에 당황하거나 또는 졸음운전을 하거나. 네. 기타 등등의 변수가 너무 많으니 그렇다면 사고를 줄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최종의 Y에 도달했고. 답은? 그 답은 자율주행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플로우가 좋더라고. 짜임새가.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시로 드려준 것 중에서 고민의 깊이와 넓이가 기업뿐만 아니고 개인 단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에서 1등하는 친구가 다니는 학원이 있어. 가야지.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그 친구와 다르게 나만의 공부 방식? 나는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이런 걸 집중해서 그렇게 따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망하는 거야. 그렇죠. 찍어 따라 강남 간다고 했는데. 내 경험상 1등 옆에서 공부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 5등은 되는 것 같아. 내 경험상. 그건 사실이야. 맞아. 근데 조영민 작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학창시절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 나는.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다르죠 뭐. 오빠의 학창시절과 지금 시대의 학창시절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요즘 애들은 또 다르죠. 그쵸. 전 20년 이상 차이 나니까. 30년. 라떼와 이제 꼰대에 빠지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판단이든 기준은 현재에 두라고. 욕을 하지 그래요. 욕민스가 그랬습니다. 성공 방정식은 과거와 다르다. 좋다. 좋은 내용이고.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봤던 것 하나만 공유합니다. 126페이지. 광고의 과제는 브랜드나 제품의 노출이 아니라 바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에 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유튜브의 광고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3초만 노출이 돼도 과금이 진행이 되긴 한데. 유튜브의 광고가. 그리고 5초가 되면 광고 건너뛰기 스킵 버튼. 그렇죠. 나타나는 거 우리 다 알지. 노릴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 단순히 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카운팅이 되지 않는데. 카운팅 안 한다는 거지. 구글의 유튜브는. 네. 왜냐. 실제로 광고가 3초 5초 짧게 노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광고가 30초 동안 얼마나 많은 메시지. 얼마나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 를 카운팅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야. 네. 멋지네요. 발상도 신선하지만 이 정도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기준을 갖고 광고를 노출하려고 하고. 광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더라고. 음. 근본이 뭐냐. 근원이 뭐냐. 키가 뭐냐에 계속 포커싱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에 그 리드 헤이스팅스가 썼던 넷플릭스 규칙 없음. 네. 책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사실상 이 언바운드라는 책은 구글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네. 네. 4장. 이타적인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다. 콜라보레이션이 나오죠. 자. 난 사실 이걸 어디까지 동의해야 되는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정말 어려웠어요. 어. 이거 어려워. 네. 회사 안에서의 이타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난 진짜 웃긴데. 최근에 어디. 책도 있죠.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솔로인 친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네. 혼자 멀리 가게 생겼다고. 가능하지. 내가 그 말을 듣고 웃겨가지고. 어. 그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사실 내가 그 말을 했어. 어. 너 이러다가 혼자 멀리 간다. 어. 왜 자기가 말했을까. 내가 아닌 척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악담은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그만큼 연애 사업에 연애 전선에 뛰어들어라. 널 FA 시장에 그냥 이대로 두지 마라. 아깝지. 어. 이 청추를 왜 방치하고 있어. 응. 근데 방치하는 거 아니고 방치 당하는 거잖아. 방치된 거라면. 너 그게 누군지도 모르잖아. 팩트는 체크해야죠. 그럼 빨리 코어커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이 나 와닿더라고. 응. 이거 보는데 마침. 응. 저 여기. 이 친구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다. 환희랑. 안녕하세요. 그 10장에서 구글독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실제로 구글독스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야. 정말로. 구글 웹상에서 공유 문서를. 협업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아니. 몰라. 스택 아니겠어요. 설마 내가 그걸 모를까. 왜요 근데. 아. 왜 혼자 휘번뜩 거렸어. 휘번뜩 거렸어. 해봐 한번. 휘번뜩 어떻게 했어. 나 진짜 무슨. 예전에 뭐지. 여인천하에서. 악독한 왕비 이런 캐릭터인 줄었어. 오빠 왜 이렇게 옛날 사례들어.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쟤는. 요즘 화가 많아. 아니 오늘 회사 갔다 왔다고. 나한테 너무 지금 화대하는 거 아니야. 매이야 이거 아니야 매이야. 그러니까. 지금 방금 위에서 나를 내리 깔아 보면서 휘번뜩 거렸어. 이러는데. 아니요. 약간 여고에서. 여자 선배가 계단에서. 내가 너가 감히. 여고 안 다녀봤어. 여고 안 다녀봤으면서. 나는 알지. 그러니까. 눈 깔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딱 예로 듣게. 지금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후배야. 내가 후배고 계단 위에 있어. 내 선배가 여자 선배가 계단 아래 있어. 여고에서. 근데 나는 당연히 내려다 볼 수밖에 없잖아. 계단 내려가라고. 근데. 저 선배가 나보고 계단 위를 쳐다보면서. 야 니가 나를 내리깔아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희망뜯거려라는 거. 야 눈 깔아. 그러니까. 야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눈을 깔아. 아니지. 반대로 눈을 깔지. 근데 나보고 위를 보고라는 건 뭐야 이거. 이런 여고의 예를 들 수 있는 게. 접니다. 정말 유저 프렌들리 안 설명이야. 유저 프렌들리 왔잖아. 다가왔잖아 지금 어떤 느낌인지. 그럼. 알겠습니다. 구글독스. 우리 요즘 그거 말이야. 그래서 진짜. 얘도 그래서 엄청 많이 해. 그래서. 그래서. 편집점. 편집점이네 그래서. 그래서. 구글독스 가야지. 많이 쓰신다고 얘기했죠. 구글독스. 구글독스를 많이 쓰는데. 이게 여러 명이 하나의 문서를 협업을 할 수 있는 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명이 협업을 하고 또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 저는 이걸 만들다니 구글은 정말 똑똑하고 천재적이다 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이 툴을 제가 한 3년? 응.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굳이 깔지 않아도 공유 문서를 할 수 있고. 구글의 드라이버 공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포토 드라이버 사진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구글 포토. 네. 구글 포토. 그런 기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괜찮네요. 요새 근데 이런 문서 공유 프로그램 워낙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나한테 최근. 어. 오랜 친군데 이 친구가 나한테 볼 때만 얘기했어요. 야 구글 포토 쓰라고. 응. 얼마나 좋냐고 하더니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유료화 됐잖아. 요걸 바가지로 하더라고. 아. 어. 이거 얘네가 이럴 줄 몰랐다. 나는 처음부터 안 썼거든. 아. 이렇게 될 줄 알고. 아니 근데 많이 자주 쓰시나 보다. 그거 15기가 까지는 공짜인데. 맞아. 유료로. 유료로 계속. 왜냐면 뭐 몇십 년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죠. 몇십. 아니 근데 그거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용량이 얼만데 그거. 돈 내셔야지. 내게 하지. 근데 그거 나 개념 잘 몰라. 음. 아니 돈 내긴 하는데. 내겠지 뭐. 비싸진 않아요. 몇 천 원밖에 안 하는데. 오늘 카카오에 보니까 양말도 구독하는 거 있더라. 와우. 어 맞아 맞아. 한 달에 세 켤레. 와이셔츠도 구독하는 거 있고 속옷도 구독하는 거 있어요. 플랫폼이 뭐예요? 어? 플랫폼이 뭐예요? 카카오에 있다고. 카카오 구독이라고. 카카오 헤어처럼. 그게 생겼어. 카카오 욕 많이 먹더라 요새. 아. 불쌍해. 카카오 욕 많이 먹더라. 전 빠지겠습니다. 지금 제 말을 평소에 대신했습니다. 욕 많이 먹더라 한마디 했어. 저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도 욕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럴 거면 우리는.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아무튼. 음. 그래서. 네. 구글독스 좋고 각종 협업 툴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게 콜라보레이션을 도구화 한 거죠. 이 말이 아프리카의 코사족의 속담이래. 코사족.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근데 협업 중요한 거 같아요. 두 분 다 회사 다니면서 경험하셨겠지만. 혼자 똑똑하게 일 잘하는 친구보다는 인간관계를 잘해서 도움을 잘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일을 잘하잖아요. 둘 다 잘하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수가 없죠. 음. 그래서. 이런 캐릭터로 가려고 그냥. 밥맛 없고 재수 없고 안겸손하고 뭐. 다 제가 여러분의 웃음을 위해서.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네. 구글에서 협업의 자세 그리고 리더의 경청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이상한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일단 듣고. 그렇지. 그것도 좋네요. 좋은 시도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접근 방식이다. 네. 네. 예스 앤드 원칙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예스 하고. 그리고 그 조직에서 그걸 지킨다잖아. 네. 예스 앤드는 194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시작은 이제 라이트 형제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동력 비행기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모래사장이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있었던 것처럼 틀렸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은 다르다. 라고 반박하는 것보다는. 어 맞아. 그것도 맞네. 그리고.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피드백 주는 언어 화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의를 했을 때. 회의실에서는 막상 하지 못한 이야기를 치맥집에서는 친한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 나 이때 이 이야기 이 아이디어 되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거 괜찮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어 그거 회의 때 말하지 왜 안 했어? 안 하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네. 굉장히. 최근에 세바시 강연에서도 똑같은 예를 들었거든. 우리나라 을지로에 가면 가게마다 모든 테이블마다 거의 있잖아. 노가리 골목. 을지로? 테이블마다 스티브 잡스가 한 명씩 있다는 거야. 어. 그만큼. 사기적이야. 사기적인데. 그런 자리에서는. 하지만 회사로 들어오면 다 같이 과목하고 침묵하고. 그치 그치. 근데 그 이유가 만약에 아이디어를 내면 어 좋다 너가 진행해. 이렇게 되니까. 그건 최악이고. 그건 진짜 최악이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많이 장황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근데 그런 리더나 상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수평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반대되는 의견을 냈을 때 그걸 수용해 줄 수 있는 상사거나 리더이냐. 그렇죠. 아니면 어 아니지 내가 한 게 맞지. 무조건 내 말을 따라하라고 피드백을 주는 상사이냐. 그 185페이지에 좋은 리더가 되는 법.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구글의 팀장급 이상에 관한 자료를 1만 건 이상 수집했다. 네. 그리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8가지 조건이 추려졌다는 거. 네. 그게 바로 매니저를 위한 산소 프로젝트다. 네. 오토 프로젝트 185페이지. 네. 왜 산소 프로젝트냐면 좋은 리더야말로 조직의 산소 같다. 이 뜻으로 만들었대요. 산소 같은 존재네. 산소 같은 존재. 그리고 190페이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높은 성과를 보이는 팀을 분석했는데 팀의 특성이 다섯 가지로 추려졌대요. 네. 첫 번째로는 심리적 안정감. 내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해도 이게 괜찮다라는 안정감. 그 둘째는 신뢰성. 이것도 팀원 또는 상하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신뢰. 첫째는 구조와 명확성. 어떤 구조로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주어졌을 때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 네 번째와 다섯째는 각각 의미와 영향력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계인줄.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고. 아까 근데 매니저를 위한 산소 프로젝트 8가지 소개 안 해요? 빠르게. 네. 정확한 딕션으로. 그래서 좋은 리더의 조건 8가지가. 첫 번째. 좋은 코치가 되어준다. 두 번째. 팀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마이크로 매니징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난 아니네. 마이크로 매니징이 진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지적하고 가이드 주는 거죠. 세 번째. 팀원의 성공과 복지에 대해 관심을 표현한다. 복지 복지. 네. 네 번째.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다. 이건 나 맞지. 왜 저래 자꾸? 아니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이 셋에 대해서. 다섯 번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팀원 개개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앞에 건 잘해. 약하네. 솔직히요. 솔직히. 앞에 건 잘해. 오케이. 개개인의 말은 귀. 아무튼 들어봅시다. 여섯 번째. 팀원들의 커리어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성과를 논의한다. 근데 커리어도 없는데 무슨. 자 그리고. 일곱 번째. 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가진다. 이거 명확하지. 이거 제일 잘해. 그쵸 뭐. 여덟 번째. 팀과 팀원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 능력이 있다. 편지. 편지. 너를 달병가로 만들었잖아. 아. 이 말 도둑이를 내가 사람으로 만들었어. 어. 버. 버. 알리의 알리. 해세드의 알리. 알리. 어. 음. 어. 를 내가 사람으로. 그렇네요. 그렇죠. 좋은 리더시네요. 축하드려요. 물론 여덟 가지 다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산소 같은 이슬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산소 같은 이슬. 괜찮다. 어울린다. 오늘 여러 개 나오네. 참 이슬 아니고 산소 이슬. 산소 이슬. 네. 아미 수준. 산소 이슬. 하하하하. 괜찮다. 죄송합니다. 아미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여덟 가지의 좋은 리더의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좋다. 맞는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내가 여덟 가지 다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뭐 일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리더. 이거는 직무마다 달라. 업종마다 다르고 마이크로 매니징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 그렇죠. 오히려 마이크로 매니징을 좋아하는 팀원도 있어. 그것도 있어. 맞아. 진짜. 그러니까 러프하게 던지는 거 싫어하는 팀원이 있어요. 있어요. 보다 명확하게. 그치. 근데 저는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팔로우쉽? 네. 팔로우쉽 이야기하잖아요. 구글. 183페이지에 구글. 순간 비둘기인 줄. 어떻게 구구가. 183페이지에는 구글에서는 팔로우쉽을 리더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으로 본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각각의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기기울이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무슨 책을 했지? 이런 유예책을 했는데. 어? 내가 모를 리 없는데. 뭘까요? 넷플릭스인가? 아마 그럴 거다. 넷플릭스 비슷할 수 있겠다. 그 구성원들이 더 잘 돼서 회사를 나가는 거. 너희가 나가려면 나가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넷플릭스가. 아. 구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퇴사할 사람은 언젠간 꼭 퇴사를 한다. 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직원들의 겸직. 맞아 맞아. 부업을 동료하고. 동료해. 네. 그런다고 하도록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어차피 퇴사할 사람은 나가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밖에서 뭔가 부업을 하고 다른 커리어를 쌓아도 괜찮아. 그게 너의 능력만 된다면. 그렇지. 이런 마인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팔로우십이잖아요. 각각의 개인의 능력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아이디어가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4장에서는 콜라보레이션. 계속해서 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키워드라고 하면 나는 yes and 원칙인 것 같고. 네. 콜라보레이션은. 일단은 들어준다는 거야. 상대의 이야기. 그리고 수긍해주고 박수 쳐주고. 네.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음. 그게 이제 가장 또 이 장에서 강조한 내용인 것 같고. 네. 음. 여기서 알파고 얘기 나옵니다. 이세돌 사범과 알파고의 대국. 근데 여기서 사라로 이끌어낸 것 중에 뭐요? 아니 아니. 저는 별로 쓸데없는 얘기에요. 그. 왜냐면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진정한 리더라면 나는 그런 걸 듣고 싶네. 자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례로 협업을 이끌어내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볼보 사례나. 응. 미국의 버진 아메리카 항공사 사례. 나 지금 미국에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 했는데. 음. 여기는 사실 콜라보레이션이라기보다는 why에 대해서 어떻게 적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분의 강의 중에서 한 몇 번은 나오는 게 버진 아메리카. 네. 저가 항공사에 대한 광고 효과와 방식에 대한 얘기야. 음. 이게 정말 많이 나왔었고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 우리가 비행기 타면 항상 벨트 매세요. 네. 좌석 아래 뭐가 있고 비상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안내 문구 방송 나오는데 네. 누가 보냐는 거지 대체. 음. 이게 정말 사용자들이 이런 걸 원할까? 음. 라는 얘기인데. 버진 아메리카라는 항공사에서는 노래와 춤을 춰. 승문들이 진짜 그 앞에서 시연을 해준다는 거지. 음. 그러면서 보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난리도 아니야. 네. 관객들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에 노가 든다는 거지. 정리하면 그 why라는 질문을 통해서 진짜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까지 깊게 하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의 기존에 있던 것을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네. 메시지를 다시 다시 더 효율적으로. 전달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좀 차별화를 둔 거죠. 그렇지. 관점을 달리한 거죠. 역시 사용자 관점. 네. 다시 중복된 얘기고. 여기까지 4장. 네. 하면 될 것 같네. 네.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갑니다. 5장. 한계를 뛰어넘어 단단하게 성장하라. 자. 이제 어떻게 성장할 거냐. 앞에서 세 가지의 개념을 얘기했어요. 트렌드 세비. 딥딩크. 콜라보레이션. 네.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버무려서 이야기할 것인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이쪽 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먼저 뚜렷하게. 목표를 정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나에게 맞는 성장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 네. 단순히 뭘 하겠다 이루겠다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겠다가 포함된 목표. 네. 그게 좋은 것 같아. 시간이 없어서 성장을 못한다. 이거는 핑계고. 목표 설정이나 방법을 잘 하면 된다.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조용민 씨 본인 얘기 하나 하는데 222페이지에. 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게 성공이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내 성장 목표는 공부에서 남주자다. 진짜 깔끔하고 명확하잖아. 네. 어떤 식으로 삶을 설계 나가는지가 이 두 줄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 네. 너무 좋더라고. 네. 공부에서 남주자. 네. 그 목표를 세우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 더 명확해지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한 만큼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아. 지금 이거. 네. 공부에서 다 주자. 맞잖아. 왜왜. 그런 것이요? 나는 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함께 들어주시는 분들과. 그 정도는 되지 않나 우리가 그래도. 아니? 그렇죠. 저는 약간 거꾸로 주려면 내가 공부해야 된다. 그래. 근데 그게 왜? 그런 마인드로 이용하고 있다. 근데 왜 주냐. 이거가 중요한 거 아니야? 왜 중요해. 지금까지 좀 줬지? 준 건 맞지? 노력 중이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도 같은 거야. 이 결에서는. 맞아. 공부에서 다 주자. 책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의 목표에 더 빨리 잘 도달할 수 있느냐의 방법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당하게 훔치기. 네. 저 이 부분 되게 공감 갔어요. 어? 신선하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물어볼 때 나 이것 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상대방의 지식이나 상대방이 해놓은 결과물을 가져간다. 라고 오해하게 되잖아요. 나 스스로도 약간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스스럼 없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윈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훔치고 자부심을 갖고 훔쳐라. 라는 표현을 동료들이랑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여러 번의 영상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236페이지에 나오는데 저자의 말을 옮기면 나는 최근에 만난 다섯 명의 사람이 나 자신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가 나를 만들어 준다는 거지. 이 얘기가 거의 항상 하더라고. 근데 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의 관심사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최근 만난 다섯 명이 표현해 준다. 그렇지. 나와 상호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인 거지. 근데 이 분은 그러면 진짜 사람을 중요시 여기네요.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엄청 중요시 여기시네요. 근데 이 사람 말대로라면 최근에 만난 다섯 명의 사람에게 공부해서 남에게 줘야 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발전을 이뤄야 되는 사람인 거야. 맞아요. 새로운 것을 빨리 습득하고 그게 선순환인 거지. 가져가고 최근에 만난 다섯 명의 사람 중에 지금 두 명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러네요. 일단 한 명이라고 치고 한 덩어리라고 치고 왜 우릴 덩어리로 해. 지금 오늘 한사가 많아요. 쟤 오늘 나한테 왜 저러냐 진짜. 난 너 오기 전에 야 나 펭숙이 오기 전에 나 쟤한테 뭘 한 거 없는데. 아니 아니 혹시 아까 되면 발이라도 밟았나? 아니 덩어리라 하니까 지금 얼굴이 두 명인데 분명히 두 명이 앉아 있는데 너 지금 쟤가 왜 저러는지 알아? 모르죠. 너랑 묶기기 싫어서 그래.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아니 그게 아니야. 오빠가 카운트 수 우리가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하려던 얘기 뭐예요? 하려던 얘기 뭐예요? 아 다섯 명을 자기가 떠오르는데 근데 우리를 자꾸 묻고 싶은 거야. 한 덩어리로 치고. 그렇지 두 명으로 보고 싶지 않아서. 한 덩어리로. 아까워. 두 명 자리 아까워. 그래 그거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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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우리 만나기 전에 세 명 만났잖아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지. 한 덩어리. 아 두 덩어리로 할게. 아 왜? 뭐야? 어? 와. 진짜 대박이네 또. 고민은 N수가 하나 많잖아. 뭐야. 왜? 왜 반올림 해줘요? 1.5인데. 오빠. 거기도 사랑해요? 애들. 사랑 얘기하지 말고. 아니 이상한데 지울 줄 느끼네.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진짜 웃겨. 아 새벽 3시에 카톡 하나 해줘요. 생각이 많다 이러면서. 우리의 독서 스텔라가. 누가 보면 나 스토커인 줄 알아. 여러분 저는. 저희 오픈 카톡방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4시. 함께해요. 독서 스텔 라디오. 자 그래서. 저에게는 최근 만난 다섯 명을 떠올렸을 때. 음. 여기까지입니다. 왜 그래. 아 떠오르네. 막 떠오르는데. 내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중요해서. 다행이네요. 물론 내게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나요? 우리 어디서나 만나지 않아? 나 이거 회사 포함이야 지금. 말한 거. 아 그럼 회사 빼고. 회사 빼면 더 좋지. 아니. 내 말은 회사 빼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냐. 만날 일이 없는 거 같아. 아 물론 나는 있다. 그 모임에서. 음. 거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있을 수 있는데. 음. 근데 약간. 좋아하지 않아도 만나는 스타일이잖아요. 만약에. 10년 만에. 동기한테 연락이 왔어. 어. 잘 지내. 나 뭐 오랜만에 만나고 싶은데. 근데 목표가 좀 있어 보여. 나한테 뭔가 뜯어내거나. 너무 명확해. 어. 그래 보여. 그래도 만나잖아요. 그래요? 어지간하면 만나는데 최근에 정말 나답지 않게 한 명. 깠어. 어. 왜요? 어 내가 별로 개인적으로 좀 그래.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만나자고 하면 만나. 어. 어 그렇지. 그래 도움은 뭐. 다행이다. 우리도 나중에 부탁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어. 어? 그런지 좀 물어본 건 아니긴 했는데. 그럼 지금 도움 받아야겠네요. 그래. 면전에 있을 때. 면전에 대고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아니 왜냐면 저는 세월이 갈수록. 어? 세월이 갈수록. 안 좋아한 사람까지는 아닌데. 수익을 하려고 저렇게까지. 불편한 사람.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게 돼요. 저도. 이제 변했어. 그런 사람은 모르겠고. 안 좋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 저는. 안 좋은 사람은. 멀리. 하니까. 왜냐면 저는. 왜 이렇게 방해 주의자요? 아니요. 안 좋아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관심이 없을 수는 있어도. 안 좋아한 사람은 없어요. 안 좋아잖아. 오빠? 아니 오빠 안. 사랑해 안 해 빨리. 나도 너희한테 들어야겠다 오늘. 나는 오늘 수십 번을. 전 아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고.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마이크에 대고. 진짜 열 번 된 거 같아. 지울 수 없는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더라고. 맞아.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거 같잖아. 진짜 중요해요. 우리 예전에. 거의 초기 방송 때. 봄이랑 통화했던. 이게 나갔던 적 있어. 부모님한테. 어버이나 사랑한다고 했냐. 해야지. 난 그런 것처럼 그냥. 주변 사람한테도.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중요하죠 표현을 해야죠. 그거 했을 때. 몽글몽글한 느낌이 있어요. 유저 플랜드를 이야기할 것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싫은가 봐. 오늘의 이 사랑 전쟁은 얘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사랑과 전쟁. 그냥. 아니 사랑 과가 아니고. 그냥 사랑 전쟁이야. 사랑 전쟁이야. 그냥 사랑 전쟁이야. 저는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릿. 안 돼. 그래 그릿.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이 그릿이라는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성 네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장 마인드셋. 그리고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다시. 회복 탄력성. 방금은 진짜 웃겼다. 이건 내보내도 될 것 같은데. 웃긴데. 회복. 털렸어. 나 뭐 털렸다는 줄 알고. 회복 탄력성. 진짜 대학 어떻게 나왔냐 진짜. 회복 탄력성. 한 여덟 번만에 성공하는 게 이 다섯 글자 때문에. 내재적 동기 끈기 이렇게 네 가지. 쟤 운다 진짜. 근데 너무 웃겼어. 쟤 지금 감동받았어. 너무 웃겨.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에 진짜. 냠냠이 운다 지금. 네 이렇게 네 가지. 저는 이 열정과 끈기를 굉장히 저자가 강조하는데. 너한테 없는 거잖아. 우리 정말 열정과 끈기는 있지 않아요. 다른 건 없어도. 짠 건 왜 없어. 진짜 저평가 진짜. 있잖아요. 끈기는 진짜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3년째. 형제에서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 근데 저는 진짜 끈기 없거든요. 잠깐만 너 그런 의미야. 이게 우리 만사천이었어야 되는데 1400밖에 안 됐다니까 이런 의미인가. 어. 아 그래. 아니요. 잘 됐다는 얘기지 언니는. 아니지 못됐다는 얘기. 넌 왜 계속 운맥을 반대로 얘기하는데. 아 그래. 안 들어가지고. 아니야 들었어. 언니가 열정과 끈 게 우리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고 해석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안 맞는데도 계속 이거를 끌고 오고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냐. 그냥 이런 재미로 들어주시는 거야. 아니 우리가. 즐거워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맞는데도 하고 싶잖아. 너 오늘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웃은 거 아니야. 나 오늘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웃었는데. 얼마나 웃겨요. 왜 폭탈이었어. 황금 울었어. 지금 울었어. 웃겨서. 너무 행복해요. 아나운서 한 명 소외 시켜주세요. 발음 교육 좀 받게. 거기 좀 미친 듯이 씹더라. 그래 언니 언니는 아나운서 아닌데 씹은 거고. 아나운서가 씹은 거보다 훨씬 낫죠. 너희가 날 씹는 거 같은데. 그냥 씹고 싶다. 진짜 그냥 씹고 싶어. 잘근잘근 그냥. 면전에 이렇게 씹냐 나를. 면전이란 단어를 써. 그럼 뭐라 그래. 어? 얼굴에다 대고. 면전 내시면 뭐라고 해요. 그치 면전이 높이는 말이네. 한자 환자어. 자 갑시다. 그래서. 네 그릿은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저희의 열정과 끈기 때문에. 열정과 끈기에 대해서 저자분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1%의. 영감.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성공했다. 그래서 노력이 중요하다. 언제 아인슈타인이 성공했다 그랬어. 미친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나? 성공했다고 자하자천하진 않으셨죠. 물력도. 아니 그게 뭐 장난이야. 야 본인이 스스로 1%의 영감 99% 노력 아는데.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말하진 않았지. 성공했다고 그건 제가 판단했죠. 구판단 너네. 어 이거 안 공감해? 안 공감해? 공감 안 해 아니야? 야 부정어를 거기다 넣으면 영어 아니야? 나투야? 나 너글이야? 아니 무슨 안 공감해는 뭐야? 안 공감하냐고. 99% 배고프지 않아지. 안 배고파 이거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야? 뭐가? 뭔 누구야? 웃자. 다 같이 웃어 그래. 이게 무슨 방송이야? 이게 무슨 방송이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5장을 이렇게 너 뭐야 해서 마무리 해 본다. 네. 자 그래도 마지막 한마디 정도 하고 책을 마무리 합시다. 네. 저는 이 책을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정리를 해놓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키포인트를 잘 정리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불필요한 말들을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았다? 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고 한번 실제로 보고 싶기는 해요. 이렇게 이슬님이 좋아하는 연사분이니까. 책의 마지막에 271페이지 두 줄 정도만 인용할게요. 자신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를 떠올려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음.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 보자. 네. 이거야. 물론 계획 세우고 실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는데. 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나. 그렇죠. 왜 열심히 해? 왜 딥스틱킹하고 트렌드사이버 하려고 하는 거냐고. 단순히 성공이 아니잖아. 행복한 시간과 그 총량을 늘려가자는 거시적인 목표. 맞아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사는 거 자체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니까. 거의 뭐 농철 수준의 행복. 행복 전도사. 근데 이 저자분이 본인이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아는 게 되게 부럽다. 네. 라고 느꼈어요. 근데 되게 성공한 연사들의 특징이 다 공통점이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가장 자신이 뭘 잘하는지 알고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하는 연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자기개발서를 읽어서 그런지. 삶이 혹은 지금 일상이 무료하거나 지쳤을 때. 그냥 가볍게 읽기 좋은 책 같아요. 맞아요. 실생활에서 활용할 만한 실사라도 되게 많으니까. 맞아요. 여기서 제안한 방법 한두 개 정도 해보는 것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239페이지에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다섯 사람 누굴 만나는지.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파트에 김태원 구글 전무 유튜브에 많이 강연하는. 네. 그리고 아버지 정재승 교수. 스코 켈로웨이 뉴욕대학 교수. 그리고 송규령 부사장. 네. 이렇게 다섯 명 얘기하거든. 우리가 이미 송규령 부사장이랑 정재승 교수 책을 했어. 어. 응. 맞아. 그러니까 좀 결이 비슷해.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데서 난 결이 비슷하다고 봐. 응. 이런 사람들의 책을 우리가 좋아하고. 맞아. 이런 류의 책을 우리가 좋아하긴 하죠.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아요. 책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 있다. 뭐 유연준 교수도 이쪽 결인 것 같고. 저희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진짜 약간 인사이트에 목숨 걸잖아요. 두 분이라고 얘기해 주지 말아. 우리 한 덩어리로. 덩어리 아니니까. 우리 새 덩어리들. 안전크로. 새 덩어리들. 새 얼간이. 그냥 얼간이. 저희 덩어리들은. 우리 함께 얘기할 때 덩어리라고 하자. 그래. 덩어리 좋다. 저희 덩어리들은 인사이트 얻는 거에 되게 많은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책도 다들 재밌게 읽은 것 같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언바운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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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추천. 아 추천. 3추천. 아니. 3추천. 자. 언바운드. 화음 넣어볼까? 3추천. 3추천. 다시. 다시. 도미솔로 가야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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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같이 하는 거야. 도미솔. 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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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는 빼지 않잖아. 안 빼. 전혀. 절대 안 빼 우리는. 왜 빼 빼기는. 내가 뭐 잘못했냐. 해야지. 같이 해야지. yes and. 그래서 더 좋은 책으로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